년간의 전투 도전 음? 아니아니아니아니 굳이 바꿀 필요없을 것 같아요 탈출권 말고 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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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 한 번당 한 번씩 쓴다고 하면 아프진 않겠네. 뭘 먹어야 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야라? 블랙 먼지 뭐야? 뭐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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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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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스트에서... 체스트에서 쓰자. 체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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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연서가 너무 느려 아 피 없고 아이템 달라고 아이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nos 필드가 원래 시간제한이 있거든요? 시간제한이 있는데 요새 버그 때문에 스트라이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읍사 다 돌아봤지만 아니 테스트해서 완성될수도 있어요 지금은 심심한데 테스트해서 못인거 알고 안 믿고있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그나마나 이거 뭐 메가산을 못가잖아 에 으 유 시불 흠? 아 하긴 다음 방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탈출권으로 열어지잖아 메가스탄방 자 세이브해서 가져가자 이거 이걸로 열 수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거하고 앞바퀴 두 개로 열어지는 거 알고 있거든? 터렉이 좀 안 나간다 한 방 한 방 세팅 한 방 흠 흠 아 왜 안 쏴줘 아니 왜 레이저 또 안 쏴줘 죽겠다 이거 아 또 안.. 깨끗한 거 뭐냐 암 걸리겠다 이거 연사템은 아니 연사템 하나도 나올 수 있지 한 방 나 마저 돌아봐야겠네 아 아 진짜 아 удь 어디서 나왔어 아으 쓰스 침 Männer 줄겠다 진짜 습다리 없는 축조자만 드럽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운이 안좋을까 아 축조자가 너무 많아 열심히 괜히 먹었나봐 열심히 괜히 먹었나봐 아 야 야 박아마 도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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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배산힘수 어 이걸 좋아좋아좋아 이속이 느리게 아니라 오키 왔다 아 이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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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방 왜이러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했는데 안 된다. 한 번 데미지가 너무 쎘어. 아, 방봐. 아, 이게 뭐야. 아니, 이게 뭐냐고, 이게. 하지만, 비밀방이 어딘지는 알았다. 전화위보기 일쑤. 아, 그리고 또 지하실 또 없어요. 아, 이거 왜 그러지? 지하실 또 없어. 나완 Bri Valip, 망령, 망령. 돌검색 게임은 더 빛나는 돌이겠지